오늘 이 아침에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한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영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에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 영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남겨진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을 승리할 영원한 승리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에게는 앞으로 동일하게 제자의 삶을 사시는 데 있어서 영권을 체험하는 중요한 언약적인 이 붙잡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세상을 이기는 영권이라고 말할 때 먼저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인지 먼저 우리가 조금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세상을 이긴다 이 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세상에서 잘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뭔가를 얻는 것,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거 이상의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은 단순히 성공의 체원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이루고 명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영적 이 시스템을 완전 대적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일반 다른 민족과 민족 간, 국가 간, 국가 간 이 세상을 이긴다 이 나라를 이긴다 이 말은 전쟁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싸움은 사실 승리를 확신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내가 어떻게 잘 준비했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전력이 조금 싸워볼 만한지 좀 머리를 생각하고 승리를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그 여부간의 그 결정권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되는 이 영적 싸움을 임할 때 이미 이루신 이미 승리케 하신 그리스도의 이 영권을 먼저 다 확인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신분을 분명히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믿어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살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남겨진 저와 여러분 성경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늘 이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 또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살리는 자의 삶을 살라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예수님이 마지막을 준비하시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처럼 강곡하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은 누가 주인입니까? 바로 흑암의 세력 사단이 왕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양 본래의 고향을 앞두고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비굴하게 꼴찌로 살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가두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시스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해요 자꾸 네 자신이 잘 되어야지 참 성공이라고 참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떻게 거짓말하지요? 창세기 6장 그대로 돈 따라서 물질이 풍족하면 풍성함인 줄 알고 또 창세기 11장에 성공 따라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그런 영적 흐름을 만든다 할지라도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우리의 만앙의 왕이 되신 그리소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모든 세상의 흐름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 거짓말하다가 결국 내 마음대로 잘 살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되지요? 한계 앞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람있게 살아보려 해도 지어주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 문제는 심각해져서 속고 속이고 배반당하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로 시다리게 됩니다 오늘 제가 문득 운전을 하고 교회를 오는데 깜깜한 새벽을 헤치고 오는 이 순간에도 나는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가는 너무 행복한 발걸이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제가 예전에 잠깐 우울증이 심각해가지고 밤에 잠이 안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 밤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캄캄한지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고 답답하고 애절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복음 놓쳐버리고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이 기나긴 이 밤을 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밤을 깨치고 이 새벽을 헤치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밤새 시달리는 그 영혼들을 그 밤새 해답 없고 보람 없고 그 연약한 그거 가지고 이 밤 어쩌면 밤새 시달리고 이 아침에 겨우겨우 눈을 떠서 이 시간 방송으로라도 혹시 말씀을 듣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거든요 우리 문제 속에 자꾸 빠져서 진짜 나를 놓쳐버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불신의 상태 그대로 망해가도록 그 세상 현장의 모든 흐름을 만들고 있는 흑암의 세력에 대한 실체를 바로 알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에서 신자나 불신자 모두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 또한 그들과 동일한 흐름 속에서 속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 영적인 힘 영권 가지고 살려내는 귀신 들린 자 붙잡힌 자 억울한 자 눌린 자 해방케 하는 참된 존도자의 삶으로 오늘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영권 가진 자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전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금이 희미하고 성경적인 정말 보금의 말씀을 정확히 우리 안에 정리가 안 됐을 때는 그냥 사탄, 마귀, 귀신 무서운 존재일 뿐이었어요 우리가 절대 대적할 수 없는 존재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구마구 속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글씨를 바로 알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누굽니까?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가 스스로 하나님과 비기려 하여 그 하나님을 대적하다 저주받아 타락한 존재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 하나님 정말 대적할 수 없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를 건드리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 싸움 자체가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이름은 다른 말로 이간자라고도 하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꾸만 이간질 시킵니다 세상 속에 헤매게 만들어요 길을 놓치게 만들고 붙잡힌 하나님의 언역 붙잡고 도전하는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세상 것으로 유혹해서 세상의 승리, 돈, 세상 재미 그걸로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영적 신분 놓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요원복은 8장 4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참이 없어요 그 안에는 그 영적 존재 안에는 오직 거짓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종이호랑이 아시죠? 종이호랑이 아무 힘도 없는데 그 형체만 보고서 놀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 실체를 바로 알고 이미 그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권세임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 마귀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결국 자신이 가야 할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까지 끌고 가려고 앤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로 강하게 붙잡고 있는 영적 결계와 매듭이 풀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예요? 우리를 애워싸고 묶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 축복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묶는 것이 바로 흑암의 세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 결과를 끊어내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절대 땅의 것으로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권 가지고 대적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사실 믿지 않는 자를 건들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식이니까 마귀의 자녀니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 믿는 자를 공격하는 거죠? 영적인 힘을 빼뜨리려고 우리의 근본은 흔들릴 수 없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 놓쳐버리게 하려고 나의 모든 환경을 가지고 내가 가장 약한 것을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자기 아들의 간질의 그 병에 실체를 알고 있던 그 아버지가 영권 가진 자를 찾아왔을 때 기대한 것과 달리 실망하고 예수님 앞에 푸념처럼 얘기하는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제자들이 창피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때 소금은요 이렇게 창피함을 당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영권 가지고 창피함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말고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내는 자의 여유를 가지고 승리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처럼 승리를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이 이 흑암이 너무 속기 쉬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오는 것이 순교의 정신으로 와야 하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었어요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시간표가 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안의 중심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사단의 실체를 바로 알고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예배를 수호할 수 있는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두려움을 깨치고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영권을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담대하게 이겨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은요 예배의 생을 걸 수 있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싸움을 싸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라서 예배할 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난 괜찮은 것 같아 그런 자꾸 영적 무뎌짐이 괜찮아지는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것들이 모두 다 회복되어져서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승리할 영권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해요 영권은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했다면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 또한 믿음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싸움에 임해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또한 요한 1서 5장 4절에는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이금인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총칼 가지고 뭐 준비해라 그게 아니라 세상을 이긴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왜? 사탄은 이미 꺾였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그 일을 멸하러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담대함으로 두려움 깨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도 힘든 문제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잠들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에 큰 위기를 당했으니까 건강의 문제가 오셨어요? 관계 문제가 오셨어요? 경제 문제가 오셨어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탄을 딱 생각하면 정신이 딱 차려지실 거예요 믿음 가진 자의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선택인지 아 이것이 흑암 세력이 박수칠 일인지 분명하게 나와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막 보이지 않는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도 맞지만요 당연히 주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시는 믿음이 오늘도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참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박살냈다라고는 이 원어의 뜻을 또 보니까 완전 이거 crash 이런 뜻이 있어 가로내듯이 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소멸시키다 이런 뜻이 있대요 뭐예요? 다시 재생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승리를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끄집어내 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나? 아 이 위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그럴수록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 능력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고백하셨잖아요 주운 날개 밑에 거하는 자 그 자에게 오늘도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문제, 죄 문제, 지옥의 문제를 완전 해결하셨어요 남겨두시지 않았어요 그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문제 속에 나의 문제에 조금 꼬툴이 남아있는 거 아니거든요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남겨진 그 문제는 하나님 내게 발판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현장 나가서 승리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우리 모든 문제이신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세요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건드려서 흔들리게 할 수는 있지만 중심의 힘을 가지고 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수밖에 없는 신분권세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권 이번 주에도 말씀 받으시니까 뭔가 새롭게 또 큰 은사 뭔가 특별한 간절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지요 근데 우린 속았어요 영권은 이미 하나님의 자네가 된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사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권 딱 회복하고 내가 누군지 딱 알고 나를 흔들려고 하는 존재가 누군지 바로 알고 확신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걸 확신하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기도를 제일 먼저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사단에게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불신앙을 꺾어버리세요 믿음 가진 자는 이 문제가 내 것이 아닌 내게 증거 주실 하나님의 기회요 시간표라는 것을 붙잡고 증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만앙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굳건히 가질 때 세상을 이기는 영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복음 가진 우리가 누려야 될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심지어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단은 세상이 시스템을 가지고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눈을 가리워요 귀를 막게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나를 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복음을 먼저 정리하시고 확정하세요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와 원리스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에 집중하시면 돼요 언양두리는 기도에 집중하시고 내가 살려야 될 현장을 향하여 나의 마음과 생각을 확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정 20장 24절에도 바울을 향해 하나님 바울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우리는 왕 앞에 설 자요 문제 앞에 승리자로 설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주신 승리는 나 한 사람만을 위하여 주신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과 낙심 속에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에 낙심된 많은 자들에게 답을 주어서 귀신한테 속아서 영적 흐름 속에 몰라 열심을 향하여 살아가지만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영원한 자유 생명을 줄 수 있는 치유하는 치유자로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기에는 문제에 영향받지 마시고 믿음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며 본당 헌당과 237 보구마를 향한 올 한해 반드시 이루실 승리의 그 증거를 가지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기는 자의 삶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이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